평생을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음악 외에는 어떤 다른 길로 내가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리액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통스라인이에요. 가스 웨퇴로 주는 게 그것이 너무 너무 좋는데요. 몇 주에 봄고 다 도둘 사람들이 물 조각 걸리는거에요. 침투 아주 많은 주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